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올해 구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 회복을 꼽았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신년차를 통해 새해 구정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김구청장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 청년 창업지원서비스 확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역교통방과 철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추인해 주거 환경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주력 사업인 문화관광벨트 구축과 관련해서는 불광천 방송문화의 거리 조성 등 관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구청장은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아동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